지금까지는 우리가 나갔다가 여러분들이 부르면 다시 뭐 안내해준 영상이 있었는데 어! 비디오 하나 더 들고 왔대요! 이야! 그렇게 귀찮은 과정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번에는 그냥 틀겠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일단 지금 그레저부터는, послед 공간에 있는ブー스를 볼 수 있었어요. 다시 Saya와 지인즈온의 부스에서 찾아봅시다. 저희가 그래서 즐거움을 드릴게요. 그러면, 저에게 많이 tranquille. 오케이! 역시! 그래 그래 그래! 이번엔 다르겠지? 이번에는 다르겠지? 무슨 캐릭인데? 철권 캐릭으로! 판더야? 누구? 아스카 아스카 원래 있었잖아 좀 환영해 줍시다 여러분 진짜 일본의 패션 같다 오 뭐야 애가 되게 방력 넘쳐졌는데요 원래 그랬지만 뭔데 이거는 아니 이거 그래도 고등학생 설정인데 아이고야 하단패링 뭐고 저기요 저기 저기 고등학생 맞아 어이고 격투천재 아이가 이정도면 어이구야 가슴이 원래 있던 기술이죠 기원초? 아 아니네 아스카도 짭기원초가 있었는데 그건 없네요 안 보여주네 아직 아니 이게 여고생? 절대 못 싸우겠노 주변에서 아니 이거 남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의 파괴력과 강함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이게 아니 이게 이렇게 너무 세 보이게 만드는게 맞나 이게 여고생 형님 군대 다녀오셨나 여기 금필이신가요? 안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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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